안녕하세요 이야기꾼입니다 저에게는 너무나 여러 번 한 거라 생략하려 했으나 혹시 또 댓글로 이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이 있었을 것 같아서 좀 전에 찍은 영상에 그래서 물산목으로 성공한 걸 다시 좀 더 안전한 흑산목으로 했다가 좀 더 잘 자라는 거 보면 정식 분갈이를 하려 합니다 그러면 잠시 또 이 벵갈고무나무를 물산목 한 자리에서 빼겠습니다 좀 더 고정시키기 위해서 갑자기 또 잊어버렸네요 이 분재형 철사로 정리해 놓은 거거든요 이 뿌리를 지금 빠지기가 곤란한데 제가 빼고 할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아무래도 입구가 좁은 데라서 물이 많이 없어지진 않았어요 전에 벵갈고무나무 시도했던 거는 돌아와서 보니까 다 말라서 죽어버렸었는데 그래서 욕심내서 저번에는 여러 개를 했는데 이번에는 어리게 자란 거라 하나로만 했습니다 뿌리 튼실하게 잘 자랐죠 물산목 한 거 이거를 분재형 철사를 다시 다 제거하고 여기다 이렇게 흙으로 상토로만 심겠습니다 두기 쉬운 건데 저에게는 또 혹시 궁금하실까봐 영상을 찍겠습니다 잠시 중단하고요 이렇게 분재형 철사를 제거했어요 분재형 철사로 한 이유는 속에서 너무 까딱까딱 하거나 해서 안정되게 하려고 해놨던 거고요 이제는 옆에 상토도 준비해놨으니까 상토로 심겠습니다 정중앙에 위치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찾으러 갈 시간이 없어서 그냥 하겠습니다 손이 더 빠를 것 같네요 정중앙에 위치해서 산목을 이렇게 넣고요 꾹꾹 누르지는 마시고요 저는 이제 수평을 맞춰준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정식 분갈이 할 때 하는 것처럼 물을 3번을 줘서 이 위치를 잘 잡게 하는 겁니다 물 3번 주는 거는 어떻게 주냐면 일단 중심부에 물을 줘요 그러면서 이제 얘를 잡고 있고 약간 살짝 든다는 느낌 위로 올리는 느낌으로 이거는 하고 그 다음에 한 30분 간격 내지 1시간 간격으로 두 번 더 줘서 총 3번을 줍니다 그리고 저는 이걸 갖고 다시 서울 사무실로 올라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